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 룸을 시작합니다.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무례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직접 말했다고 측근들이 전한 표현들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념 정체성이 없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세가 높자 대통령이 직접 안 의원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당무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 비대위원장이 나서 최고 당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원래 최고 당원이란 말은 없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을 국정파트너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안 의원을 국정방해꾼이라고 직격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은 이념 정체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안 의원이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안 의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빚은 박순혜 당시 교육부 장관의 경제과 이태원 참사 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또 과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달리 반대뜻을 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간첩 혐의로 체포된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밝힌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그간 대통령이 안 의원에 대해 실망한 적이 많았다며 국정 철학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 비판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당무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당과 대통령실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최고 당원이고 1호 당원이라며 당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